목 나갈뻔했어 나 전질 체력이라서 제 거요? 제 거 진짜 뭐가 없어요 저는 드라이 샴푸 머리 안 감아 놔 아니야 저 앞머리 더워지고 있으니까 날씨가 그래서 저는 앞머리에 항상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들고 다니는 거는 야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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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야 잘못해놨어 오빠 또빵 터졌다 매니저 아 저 또빵 기사야 야돔 야돔 아무리 천천히 그냥 뻥 뚫리는 거라해 뻥 뚫리는 코 랭스 코 리사가 뭐 읽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리고 항상 피곤하니까 이거 안약 아 왜 저는 리액션 없는 거예요? 왜 저는 리액션이 없을 거야 다 오해한 줄 알 아 이러면서 착용 뭐 그래서 리사 가방 아래는 야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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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 стро 아 나 내가 우린 랭스 주인사 구멍 야돔 야돔